The hmm ğim 네, 오늘 같이 mc봤던 나다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어 다들 추운데 고생했어요 진짜 추운데 너 един 건데 다들 빨리 때려야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기꺼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? 아까 먹었어요? 아니요 역 앞에 나올 때부터 파는 집도 많던데 안녕하세요 몇번까지 갔었어요? 딱 4번 그래도 어려울때 맞췄네 2번 찍어봐서 맞춘거지 오 그래도 센스있다 아 손 떨렸어요 몇번 찍었어 아 손 떨려서 진짜 1,2,8,5 중에는 뭐 찍어야지? 내가 키 커 보인다고요? 아 집템이 집템이요 네 그 컬츠삼국지 스피치 때 일본어 할 때 중국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원래 이지혁 쪽 신청한거에요? 네 저 서울인데 한번 처음 참여해보는 거라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근데 이걸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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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추워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선물 받았으니까 먹방 해야죠 천안 호두과자 이걸로? 아니요 천안 호두과자 선물 주셔가지고 다른 나라님이에요 저분은 이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시네 아 우리가 낸게 아니에요 아 축제하시네 그 비팅때 운영자님들이 문제를 샘플해 주신거에요 펜수법까지 받고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화장실 갔다오고 손 씻고 왔어요 혹시 여기 실범에 화장실도 잠깐 갔다오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화장실 갔다오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쪽은 이쪽은 좌우반전 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독립기념관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리로 갔거든요 전 처음부터 독립기념관 가가지고 아침부터 거기 간다고 저 영등포역에서 1호선 천안행 첫차 타고 왔었어요 갑자기 독서하고 있어요 저 5m에서 너무 착려있어서 너무 착려있어서 이거 신기없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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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독서하세요? 갑자기 이거 받아서 독서하고 있어요 ㅎㅎ 네 뭐 기술적 키위는 이거 그냥 갔다 라고 하고 역시 올해의 계획에 서울은 오전 천천히 가서 앉아야지 천천히 가서 앉아야지 스키 형님도 여기 앉으세요 아 그래요? 스키 형님도 여기 앉으세요 스키 형님도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앉아 아 아 자리를 이쪽을 추천해 주시네요 자 삼각대를 내려야지 부자가 이쪽으로 아 배너 있는대로 그러면 이쪽에 안 kup es 운영정책 다 보이는 라디오라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엄밀히 타치면 학습이 있네 워낙에 희귀 분야라 여기가 욕 안하는 BJ분들이 있는데 와 근데 스포츠도 없구나 학습 아니면 스포츠인데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지 스포츠도 없는데 저랑 같이 칠도 되나? 아니 축하했는데 여기에서 뭐 저희는 백과 갔는데 저거 안 오고 아 네 어떻게 했지? 채팅에 치시던데? 어? 어떻게 했지?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치는구나 네 같이 맛있게 돼 맛있게 돼 이거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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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수아 중 여사 이렇게 치는구나 무슨생활 들고 왔잖아 요즘 짐 벌써 좀 다녀덩이 제가 우선 운동다니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수필입 남자앞에 앉아있으면 괜찮은데? 네 그렇죠 그래서 소수필이 오세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있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아무소에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 우리 소수필이 아 짐벌은 근데 솔직히 보고 어제 아무소 봤어요? 요즘 아무소이 아주 반영 잘하시네요 소수필이 아 얼굴이 작다고요? 아 얼굴이 작다고요? 하자 보세요 아 이거야 아 이거 누구야?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아 네 아 오랜만에 좌우반전 카메라 하니깐 좀 어색하다 그리고 좌우반전 안걸리는거라서 화장실 갔다올게요 안녕 아 제가 좌우반전 잘 안쓰는게 글씨가 반대로 가니깐 좀 재밌어요 아 케린님 뭐가 아니에요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스토커 아 스토커가 타고 있는다고요? 아 스토커가 타고 있는다고요? 지금 구멍만 좀 어려워서 스커트를 좀 하셨네요 아니 뭐 아니 이거는 운영자님이 저희 둘을 붙여주신 건데 아 아 지지케이너라고 오늘 공식방송 같이 진행했어요 아 근데 어 마이크 되게 송송하게 준비하시다 네 송송도 있지 저기 뒤에 있는 보공도 있지 아 화장실 갔어요 아 저한테 마이크를 맡기고 화장실 갔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맡기고 화장실 갔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마이크 보약거 같구나 아 아 이거 싼걸로? 네 그래도 이게 저렴한 마이크라도 쓰는 거고 안 쓰는 거고 사실 차이가 꽤 커요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노트 10이 이런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노트 10 때 없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 기계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물이 막 크고 커 오 네 오 네 네 어 네 네 네 그래서 아 아 빨리 오셨네 어 여기 왔는데 식사 위에는 옷밖에 없어요 네 어떤 이유도 하고 있을까 봐 무서워서 포도 짧게 다녀왔는데? 잘 땡기셨다. 누구예요? 이제 안 웃어하느라 힘들어서 안 웃겠네. 네,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못하겠네요. 너무 떨려가지고. 저는 지역성들을 집에서 방송으로만 보다가 그 분장에 와서 우리 많은 DJ분들과 이문팀 분들을 앞에서 보니까 제가 왜 이걸 진작에 안 한다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큽니다. 그런데 제가 일시로 보게 돼가지고 오늘도 배우자 작품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진짜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담회가요. 군기별로 각 지역, 전북 실전 지역도 다 찬양하고 있거든요. 네, 간담회 끝났고.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끝났고 이제 먹방 좀 할게요. 오늘 제대로 처음 먹은 거예요. 일단은 1차전을 1차전을 지금은 30% 이상 하는데요. 네. 네. 조금만歪 있어서 네. 나도 물고기. 저도 손을 안해. 저도 마실거 같네요. 어떻게 아시겠지만 단위는 근데 못ừ점이 없는데 안으로는? 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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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해. 그니까 나 아니하고 조금만 더 주세요 저 무건이라고 합니다 뭐하시면 되세요? 저 못봤다는 못봤는데 못봤네요 참 못봤네 뭐하시면 되세요 직업이? 저는 저기 뒤에서 남짓담 깎는 그런 일하고 있어요 내가 반사만 먹는데 딱 그렇게 보였어요 약간 앞담이 아니라 뒤에서 되게 많이 많으실 거에요 무슨 일 하세요? 저요? 앞담 깎는데 앞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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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화력이 세질 않아가지고 화력이 없었어요 저는 피 빨려고요 데뷔라고 그러시길래 이쪽으로 좀 잡을까만 원님 차 타고 왔어요 뮤엘린 10개 팬까지 고마워요 네 저분 BJ이신데 네 뮤엘린 고마워요 저는 이제 독립그라운드 행사 방송하고 이제 차단지역 간담회 행사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건 님하고 홍파 님이 저하고 나담 님 그 서울 안까지 딱 인서울까지 딱 그 태어나주셔가지고 네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일단은 그 독립그라운드에서 받았던 자 일단 이 티셔츠 앞면은 되게 깔끔해요 앞면이 이렇게 생겼어 앞면 깔끔하게 앞면 깔끔하게 그래서 아마 이제 좀 46살 때 저 100주년 티셔츠하고 이거하고 아마 좀 그 그 번갈아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티셔츠는 음 이 티셔츠는 이제 내년에 아마 그 내년 여름때나 이럴때 그 이제 야외 역사 컨텐츠 이런 그 유저방송할 때 아마 입고 방송을 할 그런 옷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뒷면 역사를 잊은 후손에게 미래는 없다 네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 미팅 때 받았던 도안 그대로 그 옷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음 이번에 제가 공식방송 그 MC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음 이제 막상 그 막 이리저리 맞춰본다고 막 여러가지 맞춰보고 했지만 음 음 음 이제 막상 이제 그 실제 방송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그리고 이제 물론 저도 그렇고 다담님도 그렇고 좀 이제 그런 공식방송에서 MC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뭔가 좀 텐션을 좀 어떻게 좀 그 끌어보려고 뭔가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네 어쨌든 나담님이 그래도 나름 좀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내가 뭐 약간 그런걸 잘 이끌어가면 그런 생각이 못 찾아놔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퀴즈프로그램 할때는 솔직히 좀 겁땅 추웠어요 그 겨레 그 집 그 겨레탑 있는 겨레집 있는 그 거기서 그 굉장히 많이 추웠거든요 하필이면 그 시간때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추워가지고 사실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네 그 진행을 했었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진행을 했었고 사실 그래서엔 이제 좀 끝나고 좀 더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 사실 이제 간담회 때 그 운영자님 타인들 중에 좀 약간 막 판에 솔직히 좀 졸았어요 일단 그분 말하는 내용이 좀 솔직히 좀 어려웠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살짝 졸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올 때 살짝살짝 좀 피곤했었어요 근데 올 때 살짝살짝 좀 피곤했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전날에 제가 이제 전날에 전날에 그 많이 피곤했었어요 전날에 제가 잠을 못 자고 갔었기 때문에 이 이거는 이제 제 약간 그 제 그 잠의 그 약간 그런 패턴? 수면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제 수면 리듬 이런 거에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좀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좀 피곤했던 거는 그냥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보다 좀 텐션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게 좋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었고 음 그리고 이제 간담회까지 갔었던 이유는 원래 저는 이제 참가 신청은 안 했었는데 좀 그 아는 BJ들이 그 간담회에 꽤 있었어요 꽤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간담회를 음 참석을 했던 거 같아요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프리카TV 쪽에서 이제 간담회에 참석한 BJ들에게 기념품을 줬는데 음 일단은 네 이걸로 줬어요 그 뭐냐 독립그라운드 했던 그 경품은 사실 엠씨드도 좀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좀 약간 크기에서 이제 상관했는데 네 컵이 왔어요 네 아프리카TV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요 뒤에 역사를 인정된 적에게 미래는 없다 단제의 그 한마디 남겨져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으이씨 이거 아 이렇게 여는 거네 그 another 텀블러구요 그래서 요 안에 텀블러 음 한번 싣고 넣어야 되겠죠 나름 나름 그 안에 구성은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 돌려서 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넣고 음 갑자기 지금 네 갑자기 지금 리뷰가 되고 있는 그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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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여기 이렇게 꽂는 건가 음 이게 빨대 같은데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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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는 이렇게 이렇게 길진 않을 것 같구요 어 여기 딱 이렇게 꼬.. 꽂아 가지고 네 이렇게 마시는 것 같네요 나름 스테인리스 재질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름용 텀블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용 텀블러로 제작이 됐고 용량이 상당히 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용량을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기엔 이거 별다방 기준으로 그란데예요 콩다방 기준으로는 레글러일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 뭐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약간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좀 잘 쓰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있다가 줄어서 마시면 시원할 것 같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호흡 마쳤던 나단은 진짜 많이 고생했고 좀 아쉬웠던 게 전시관 탐방 방송할 때는 나단님 쪽 다시 보기만 정상적으로 넘고 그 다음에 독립그라운드 할 때는 제꺼 다시 보기만 정상적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나단님하고 그런 다시보기 파일을 아마 서로 공개를 하면서 그 아마 이제 좀 상생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좀 푹 자고 푹 자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네 그 일요일 밤에 또 토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좀 그 이런 약간 좋은 콘텐츠의 공식 방송에 좀 MC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라도 활동 좀 좋은 활동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독립기념관 독립그라운드 우리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우리 이게 꺼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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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خ도로